술 차왔나 물겠어요 이름은 꾸꾸구요 야생매떼지에요 쿠쿠 가자 쿠쿠 가자 일을 안해 일을 왜 하네 돼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쿠쿠야 갔다 올테니까 잘있어 다녀올게 예전부터 가위로 다가위로 너무 맛있어 이렇게 도대체 다가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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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너희 아빠 얘기 없어? 일 갔어. 누구야, 이놈 또 사고 쳐. 얼른 가, 얼른. 얼른 가. 얼른 가, 얼른. 얼른 가, 얼른 가. 아빠 왔다, 아빠 왔다.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처음에 발견한 당시만 해도 거의 두 마리가 탈진되어 있는 상태에서 데려왔는데 그나마 한 마리는 죽고 꼬끄만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려서 키우고 있는데 야생성이 계속 보여서 지금 키우면서도 좀 걱정이 되고 고민이 돼요. 아... 아, 아파라. 아, 아파. 아기 아파. 안녕하세요. 제대로 자란 멧돼지 송곳니는 흔히만한 속죽 칼이에요 공격하고 땅도 파고 바위도 들어올리고 나무도 긁고 영역 표시하고 싸울 때는 무기가 돼요 너 혼자 살아봐라 하는 것은 아무 준비 안 된 친생한테 너 학교 왔어 공부 좀 하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어리지만 저 친구 할 수 있는 경험은 다 하도록 해줘야 된다 야생에서는 무조건 혼자니까 꼬꼬가 혼자 호두도 찾고 밤도 찾고 이러면서 땅을 파면 머기가 있다는 걸 알면서 그걸 제가 터득에 가겠죠 여기가 이제 새로운 집이다 여기서 잘 적응해야 돼 알았어 꼬꼬 잘 있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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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치 날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